교실 구석구석 찾아보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었어 근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너희들이 진지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 혹은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민흥함을 증명하거나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시발년이 아주 우리가 멍청하려고 말하는 거야? 시발년? 틀려? 난 정신을 잃기 전 자기소개를 할 때부터 너희들 하나하나를 관찰했는데 도저히 초고교급이라 불릴만한 애들이 아니었는걸? 재능만 있으면 뭐해 그에 상응하는 사고와 행동력 모든 정신적인 면이 따라와야지 오냐 너 잘났다 이거지? 넌 무슨 재능이 있는데? 교수? 어디 한번 육탄전으로 붙어볼까? 다들 그만해!